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직무 돋보기 시간입니다 네 사실 직무에 대한 궁금증들은 정말 많은데 속시원히 물어보고 또 따져볼 시간이 부족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자 그런 고민들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 드리는 코너인데 오늘은요 특별히 마케팅 직무에 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커리어멘토스의 신상진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케팅 관련 직무를 꿈꾸는 두 구직자 여러분들을 자리해 모셨는데요 바로 아주대학교 수학과 공육학번의 임장혁 학생 그리고 수원대학교 호텔 경영과의 공육학번 오진주 학생 두 학생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생방송인데 좀 떨리세요? 네 지금 되게 많이 떨고 있습니다 아 그래 보기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진주 학생은 어때요? 전 지금 울렁울렁거려요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배워간다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마케팅이라는 직무 분야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사님께 먼저 여쭤보죠 마케팅 분야는 특히 직무에 대한 이해 없이 취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사실 취업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학생들이 급급하게 취업 자체에 너무 목적을 두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입사 후에도 본인의 흥미적성에 잘 맞는 직무를 선택해야지만 회사를 오래 다닐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취업 포털 커리어 자료에 따르면 신입사원, 입사한 신입사원들 중에 10개 기업 중에 거의 5, 6개 이상의 기업 조기 퇴사자가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설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 이후로는 직무 적응 실패가 가장 큰 퍼센트 50% 이상의 순위로 결과가 나왔고요 기타 급여나 복리후생, 중복 입사 등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흥미적성에 잘 맞는 직무를 먼저 적절하게 선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취업 전략을 세워서 입사를 하는 것이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신입사원 입장에서요 이거 내 일이 아니야, 이거 나랑 안 맞아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것은 자유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소비된 시간이 너무나 아까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노력도 정말 아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직무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학생들의 학교에서 취업에 대한 회사의 직무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마케팅, 영업, 재무회계, 인사총무 그런 직무에 사실 세부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나 본인의 흥미적성에 어떤 쪽 직무가 잘 맞을지 사실 현실적으로 미리 좀 알고 들어가긴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른다고 해서 중요한 건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인 직무에서 요구하는 자질이나 자격요건 또 자신의 특성 어떤 부분이 잘 맞는지를 충분히 고민을 하고 진로 전략을 세워야 또 자연스럽게 취업의 성공적인 가능성도 성공 확률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때문에 오늘 함께하고 있는 임장혁 학생과 오진주 학생은 자신의 직무를 미리미리 이해하기 위해 또 이런 자리에 참여를 하게 된 거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마케팅 직무를 희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기소개, 간략하게 자신을 마케팅해 주실까요? 임장혁 학생부터요 네, 그럼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준비된 마케터 임장혁입니다 수학과의 객관성, 프레젠터의 소통을 두루 겸비하고 있는 소통하는 마케터 임장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진주 학생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민정의 편안함, 이재석의 아이디어 보아의 끈기를 가진 예비 마케터 오진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네요, 아무래도 학생들이라서 그러는지 조금 톡톡 튀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렇다면 마케팅 직무를 희망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장혁 학생부터 저는 제가 수학과라고 하면 사람들이 흔히 좀 딱딱하고 냉철한 이미지로 많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런 수학과는 마케팅이라는 직무랑 어울리지 않다라는 학생들의 편견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편견을 깨고 수학과의 냉철함을 오히려 마케팅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에 따라서 제가 이 마케팅 직무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사람들 편견을 깨겠다 진주 학생은요? 저 같은 경우는 호텔 경영학과를 전공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능력 같은 부분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능력을 발휘해서 여러 대화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유에서 물을 창조한다는 그런 것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마케팅이라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게 또 호락호락한 분야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두 분은요,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과도 아닌데 이거 좀 가능한 일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얘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희가 예전에는 과거에는 사실 마케팅 직무로 채용을 할 때 사실 경상계열 특히 경영학과 사실 선호 경향이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기업들의 어떤 사업과 어떤 서비스 상품의 다양성이 굉장히 강조되면서요 오히려 요즘 추세는 사실 너무나 경상계열 전공자만 선호하지 않고 다양한 전공자들을 채용하는 것이 사실 추세가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다만 아직까지도 우대하는 경영학과 출신들을 우대하는 그런 기본의 성향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차별화 포인트를 좀 더 잘 잡아서 또 본인의 전공을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직무 세부적인 자질을 찾을 때는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구직자들에게 마케팅 직무가 굉장히 인기 분야죠 요즘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도 상반기 채용 시즌 시작됐는데요 실제로 대학교 학생들 상담하러 가다 보면 특히나 문과결 학생들은 대부분 둘 중에 한 명은 마케팅 쪽 지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취업 전문 잡코리아 조사 결과에서도 남성 같은 경우 마케팅 홍보 쪽이 거의 1순위 선호 직무가 됐고요 여성 구직자들도 지금 자료에는 인사총무 그 다음으로 디자인하고 마케팅 홍보돼 있지만 실제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응용 디자인 전공자들에 국한된 거니까요 거의 1, 2위를 남성, 여성 사실과 관계없이 항상 1, 2위를 다투는 제일 인기 있는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누구나 선호하는 직종이 바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두 학생은요 마케팅의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마케팅의 업무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직무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알고 있는 마케팅에 대한 업무는 마케팅 그 언처럼 마켓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마케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이나 재화가 고객에게 조금 더 쉽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케터의 일이라고 저는 배워왔습니다 그렇군요 진주 학생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소비자와 기업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매개이기도 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때요? 그 두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가요?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신상진 이사님께서 전반적인 마케팅 직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린 학생들이 저 정도 수준으로밖에 알 수 없는 게 당연한 거고요 사실 마케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회사의 어떤 사업 내용 아니면 또 주력 상품에 따라서 굉장히 성향이 또 다르고 직무 내용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상품 기획 상품 기획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어떤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식으로 상품을 구성할 것인지 새로운 신상품을 만들 것인지 그런 상품 기획 업무에서부터요 또 브랜드 전략 회사에서 특히나 소비자 쪽 아니면 B2C 업종 같은 경우에서는요 광고나 홍보를 일반 소비자 대상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품의 브랜드 전략에 대한 사실 업무 영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밖의 전통적인 업무로서 광고나 제품 홍보, 판촉 활동 관련된 것들도 마케팅 부서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그런 과학적인 접근, 소비자 심리학과 연계해서 통계 리서치, 광고 리서치나 소비자 리서치 쪽 업무 영역도 자꾸 강조가 되고 또 이런 것도 CRM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또 신 업무 분야도 있고요 또 기타 대회 이벤트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재미도 있지만 굉장히 힘든 그런 직무들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방대한 내용의 그런 마케팅의 직무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또 이 마케팅 직무를 수행한 인재를 뽑을 때 나름 자격도 까다로울 것 같아요 주로 기업에서는 어떤 자격을 두나요? 앞서 말씀드렸기 기존에는 좀 경영학적인 지식이 제일 많이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영학과 출신을 선호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어떤 다양한 상품과 다양한 소비자 니즈 때문에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끼입니다 끼? 마케터 자체가 그죠? 어떤 자기만의 개성이나 뭔가 창의적인 또 독창적인 그런 끼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소비자 니즈와 트렌드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또 끼도 있으면서 굉장히 센스 어떤 시대의 흐름을 좀 또 상품이나 그런 사업의 흐름을 캐치할 수 있는 굉장히 센스도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끼도 갖추고 제주도 갖추는 멀티플레이어 같은 분들이 마케팅 직무에 참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두 학생은 마케팅이 얼마나 적합한 분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칠판에다가 본인들의 스펙을 한번 적어보게 했습니다 자 스펙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여주시면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칠판을 들어주세요 짜잔 자 일단 우리 임장혁 학생은 수학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쓰셨고 오진주 학생은 대외활동 A2G 백화점 유통업 창업 경험이라고 하셨는데 장혁 학생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저의 경쟁자들과 차별화된 전략이 저는 수학을 전공했다는 점을 어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더 객관적이게 이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리고 싶고요 또한 프레젠테이션에 되게 흥미가 많이 있어서 각종 전국에서 유명한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콘테스트라든지 아니면 KTNG 마케팅 스쿨에서 프레젠테이션 관련 수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수학과 프레젠테이션 자체도 안 맞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도 적절하게 좀 조화가 된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진주 학생도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A2G 대외활동 저 같은 경우도 전공과 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대외활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백화점이라든지 유통업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마케터로서의 기질을 발휘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그야말로 A2G를 대외활동을 통해서 맛본 것 같습니다 각각 수상 경력도 있고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신의 전공을 살린 어떠한 의지도 분명한데 두 분이 마케팅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좀 어떠한 부분들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지금 장혁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단은 사실 경상계열 제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완전히 20계열이기 때문에요 그런 전공자로서 사실 개발이나 생산관리 직군이 아닌 일반 마케팅 영업 쪽으로 도전한 이유를 목적성을 좀 더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진주양의 같은 경우는 지금 경험적인 측면은 제가 오늘 사전에 또 방송 전에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약간 스펙적인 부분이 사실 좀 아직은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펙의 약점이 있을 땐 그렇다고 합격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요 서로 전형 단계에서 사실 좀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스펙에서 본인이 아직은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 영어 점수를 좀 높인다든지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궁금한 게 경상계열이 아니어도 어쨌든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목적성을 조금 보완을 하고 또 진주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스펙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조금 한다면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그나저나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마케팅 직무 희망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출발은 잘한 건지 재석 얘기 나눠보겠지만 어떠세요? 보시기에 아직 좀 미진한지? 네 좀 쉬운 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사실은 마케팅 쪽에 지원할 때는 스펙 경험 모든 부분에 좀 굉장히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요 장애인권 같은 경우 제가 좀 하나 좀 주언드릴 만한 것은 수학 전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학의 특히나 통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마케팅 리서치나 CRM 쪽에서 굉장히 세부적인 직무 적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세부 전략을 잘 짠다고 하면은 나름 또 뭐 길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군요 지금 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들이 궁금한 점을 실판에 적어주셨는데요 임장혁 학생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어떤 것이 궁금한지요? 수학은 마케팅이 아니다 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게 어떤 뜻이죠? 저는 우선 저희 선배님들이 진로를 선택하셨을 때 저희 수학과 선배님들이 과연 마케터로서도 활동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되게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수학을 마케팅에 접목할 수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조금 멘토님께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답변을 해주시죠 방금 전에 얘기한 아마 쓰는 동안 제가 거의 답을 얘기해버린 것 같은데요 관련성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에서 특히나 미적분 이런 거 말고요 대수 그런 거 말고 통계 쪽에 그런 통계 기법을 배운 게 있다면요 뭐 SPSS나 혹시 SASS 같은 거 아시죠? 그런 통계 기법은 마케팅 리서치와 CRM 쪽에서는 굉장히 고객 성향을 파악할 통계 기법에 의한 조사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혁 씨가 본인의 이과, 이과생으로서 수리적인 또 통계학적인 그런 지식과 적성을 강조한다고 하면 나름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차별화된 전략을 또 세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학을 전공한 것 자체를 잘 이용하고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진주 학생의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뭘까요? 자 뭘까요? 짜잔! 마케팅 외의? 이것도 무슨 이야기인지 질문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마케팅 직무를 지원하면서 현실의 벽에 조금 부딪혔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마케팅 쪽에 아무래도 지원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부분이기도 해서 마케팅 쪽 외의 다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연계가 될 만한 다른 직무들이 있을까요? 네, 어떨까요? 네, 걸치고 싶다 네, 방법은 길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어떤 또 마케팅 쪽의 추세라고 하면요 마케팅과 영업 업무가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최종 끝단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타이틀은 마케팅인데 거의 영업이나 영업기획성 일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회사는 영업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거의 마케팅에 가까운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향도 너무 채용 공고에 마케팅 딱 부서 타이틀, 직무 타이틀로만 지원을 할 생각하지 말고요 영업 쪽에서 영업기획이 좀 중요한 그런 소비자 쪽에 하는 기업들에서 영업 쪽으로도 부분적인 취업 전략을 짠다고 하면 영업부에 가서도 본인이 좀 마케팅과 관련된 미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기획 쪽을 노려보다라는 말씀을 또 전해주셨네요 살아있는 질문과 살아있는 답변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또 말씀 나누는 동안 학생들은 자신들이 희망하는 기업을 칠판에 적어주었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볼까요? 짠 장혁 학생, 진주 학생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자, KTNG와 또 CJ E&M을 적어주셨습니다 왜 희망하는지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장혁 학생 저희는 KTNG라는 회사가 분명 담배라는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담배 사업법 특성상 마케팅 업무를 제대로 원활히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걸 사전조사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들어가는 게 그게 더 매력이 돼서 내가 한번 그 회사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굳이 어려운 길을 찾아서 가겠다는 의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진주 학생은 어때요? CJ E&M이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제가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거를 잡았고 CJ E&M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기업 위치가 독보적이고 다른 기업의 복리 후생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저는 제가 희망하는 일정을 하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딱 보기만 해도 KTNG는 담배, 또 CJ E&M은 문화 예술 쪽이기 때문에 각 기업마다 주력하는 사업이 달라요 때문에 마케팅 전략도 맞춤형으로 잘 세워야 되겠죠 맞습니다 일단 장혁구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담배 피시나요? 네,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KTNG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담배 임상 공사였죠 굉장히 안정적인 공기업 성향의 기업이라 학생들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담배 쪽 사업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보건 측면에서 굉장히 장려되지 않는 쪽이라 사업 특성상 마케팅 자체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장혁군이 KTNG 특정 회사의 열정을 갖고 있는 건 좋은데요 채용 자체를 굉장히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KTNG 같은 채용 기회가 적은 회사에 올인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전략적인 측면에서요 그래서 KTNG에는 본인만의 그런 열정을 담아서 지원하되 다른 회사들 본인이 관심 가지고는 다른 업종들을 좀 더 찾아서 포트폴리오 좀 더 다양하게 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주학생은 어떨까요? 진주학 같은 경우는 CJ E&M 사실은 또 여학생들이 굉장히 선호 특히나 마케팅 직무 선호하는 학생들이 제일 관심 갖고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CJ E&M 같은 경우 사실 과거에 CJ 미디어라든지 케이블 사업과 영화 사업 또 최근 들어 공연 기획 사업 세부적인 사업 컨텐츠 사업 영역이 굉장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CJ E&M이 좋다 이런 개념보다는 회사에서 각각의 사업 영역의 특성을 좀 파악해서 본인이 영화 산업 영화 쪽 콘텐츠에 죄송합니다 영화 쪽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것인지 열정이 있는 것인지 또 케이블 쪽에 있는 것인지 공연 기획 쪽에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목적성을 뚜렷히 해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취업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들어봤고요 우리 학생들도 오늘 나오셔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땠는지 짧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인터넷이나 서적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만 공부를 해왔는데 이렇게 전문가 이사님께 직접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앞으로 취업 전략을 세우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고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진지학생은요? 저는 평소에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하면 좀 물어보기 부끄럽고 정확한 대답을 듣지 못했던 것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콕 집어서 대답해 주셔서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아주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겠고요 직무 돋보기 오늘 마케팅 직무에 대해서 첫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파헤쳐볼 직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봤다면요 다음 주에는 광고 기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의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전화 02-845-1903-4번 자 그리고 문자는요 샵 8181번으로 받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증 많이 많이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한 거지 벌써 1부 마칠 시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더욱더 다양한 소식들 준비하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오늘 처음 선보이는 코너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인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궁금증을 파헤쳐보는 시간 취업 상담센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직문 직답 형 채용 정보가 가득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